안녕하세요. 오후가 되면서 햇살도 따뜻해지고 공기도 깨끗해졌는데요. 다만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거리를 보면 중무장하고 발걸음을 종종걸음으로 걷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밤이 되면서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. 내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. 오늘 퇴근하실 때도 내일 출근하실 때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.